안녕하십니까? 기사 퍼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 2020년 2회 기출풀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격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률을 보게 되면 시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먼저 보시면 1회 시험은 이제 취소가 되었고 2회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2회 3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50%, 60%, 거의 70%에 가깝게 합격률이 나왔어요. 기사 등급의 필기 시험이 이 정도 수준의 합격률이 나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쉽게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한 40% 정도 합격률로 해서 다시 난이도 조정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한 40% 정도 수준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 필기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 필기를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자 필기 시험이 쉽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실기 합격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합격률 보시면 5%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2회 때는 20%의 합격률이 나왔습니다. 2020년 1회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까지의 합격자들이 응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시험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 1회 시험을 응시하신 분들은 출제 기준이 변경된 내용을 제대로 학습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라는 합격률이 나왔는 거고요. 자 이것은 통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활용할 가치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20%가 나왔다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20%의 실기 합격률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에서 약간 높거나 약간 떨어지는 수준으로 해서 출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기가 필기에 비해서 합격률이 많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분석을 해보면 내용이 어려워서 합격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어렵다 출제 수준이 높다 이런 것은 출제 기준을 벗어나는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출제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얘기죠. 공부할 거리가 많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시험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시험이 어려워서 이제 20%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출제 기준이 이제 변경이 되고 약간 적응할 기간이 필요하겠죠. 초기가 되기 때문에 합격률이 조금 떨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 기초 문제가 쌓이고 출제되는 어떤 패턴에 대해서 조금 적응이 된다면 합격률은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요. 필기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실기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다고 하기보다도 실기가 아무래도 주관식 방식이 되기 때문에 필기는 이제 4개 보기에서 하나 선택을 하면 되는데 실기는 이제 주관식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술형, 소수라는 문제도 나오고요. 단답형, 지문을 주고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이냐, 적어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대충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SQL,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 있잖아요. 정확하게 코드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타 없이 작성을 해야만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철자 하나 잘못 입력하게 되면 오답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방식과 채점되는 방식이 까다롭기 때문에 합격률이 이 정도 나온 거고요.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문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회 기사 실기 기출 문제는 총 20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00점 만점이 되기 때문에 문항당 5점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각 문항에 대한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어의 정답이 SQL이 정답이다. 잘못 입력을 해서 AQL이라고 입력을 했다. 이거 뭐 부분 점수가 없느냐? 이런 거 없습니다.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만 정답으로 인정이 되고 정확하게 입력하지 못하면 점수가 없는 거예요. 0점 아니면 5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60점 이상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개 문항 이상을 맞추셔야만 합격 점수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강의를 들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분석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문제의 정답이 문제에서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입력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한글로 입력하셔도 되고 영문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정답이 목표 복구 시간. RTO가 정답인데 이 문제가 출제 기준 변경 전 기사 실기에서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이런 용어들도 출제 기준이 변경되고 난 뒤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약간의 부담이 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좀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의에서 가급적이면 이전의 기출문제들도 포함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모의고사 문제들 포함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기출문제들은 모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도 점검을 하고 시험장 가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 문제 또는 출제가 되지 않거나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장 가시기 전 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RTO라는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사태 또는 업무가 중단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쭉 운영되고 있다가 문제가 딱 발생을 했어요. 문제가 이 시점에 발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업무가 수행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업무 중단 시점이란 것이 만들어질 거예요. 업무가 중단되는 시점. 그리고 이것을 복구하는 시점이 있겠죠. 문제를 복구한 시점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겁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문제를 복구하고 가동시키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RTO라는 것은 중단 시점부터 업무가 복구되어 다시 정상 가동될 때까지의 시간. 자 이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RTO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용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기사 2012년 3회 때 출제되었던 용어인데요. 금방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RTO. 자 시간. T가 타임이 되는 거고요. RPO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포인트. 조직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재난 상황으로 IT 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때 각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여러 백업 수단을 활용하여 복구할 수 있는 기준점. 자 기준점을 RPO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 미리 백업을 해두죠. 자 백업을 해두고 그것을 가지고 복구를 하는 거잖아요. 복구를 하는데 어디까지 복구를 할 거냐. 그 기준점. 그것을 RPO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시부터 2시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자 2시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2시에서 3시까지의 데이터들은 복구가 안 되겠죠. 어떤 그 기준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RPO라고 하는 겁니다. 복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어느 시점까지 데이터가 필요한가에 따라서 시점을 또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업무에 따라서 어디까지는 반드시 복구가 돼야 된다. 그런 기준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RPO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은 파이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파이썬의 여러가지 자료형 자료를 저장을 할 때 리스트 형태, 튜플 형태 이런 여러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집합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답은 여러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개가 나올 수가 있는 이유가 파이썬에서 집합의 개념이 여러개의 자료를 하나의 변수로 관리할 때 사용하는 자료형으로 중복된 자료를 가질 수 없고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한국이란 데이터가 있으면 한국이란 데이터를 add해서 추가한다고 해서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복되는 것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를 가질 수 없고 순서가 없다. 베트남, 중국 해도 되고 중국, 베트남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시간에 집합의 개념을 우리가 배울 때 집합 A에 원소가 A, B, C, D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A, B, C, D 이렇게 집합을 표현해도 되지만 B, A 이런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A집합에 속한 원소들이 다 포함이 되도록 집합을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이란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것을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의 답이 나오는 겁니다. 순서가 없기 때문에.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아시아라는 집합이 있는데 한국, 중국, 일본이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Add 하나의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베트남이 추가가 되겠죠.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추가합니다. 근데 중국은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되지는 않고요. Remove 일본을 삭제하라. 일본 삭제해야 됩니다. 자, 일단 홍콩, 한국, 태국을 업데이트. 원소 하나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의 원소를 한 번에 추가할 때는 업데이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홍콩, 한국, 태국을 이제 추가를 하는데 홍콩은 없죠. 여기 홍콩은 없고 한국은 존재하죠. 자,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태국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중국, 한국, 홍콩, 태국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가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아시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여러가지 형태로 해서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인터페이스 구현 두 번째 강의에서 AJAX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 키워드 위주로 해서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바스크립트, 비동기적이다. 그리고 XML 데이터를 교환한다. 자,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AJAX가 되겠습니다. 4번은 AJAX이 정답이 되는데 사실 AJAX 이런 용어들은 실기에서 출제가 되면 안 되죠. 이건 필기, 이론을 공부할 때 배울 그런 용어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기에서도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실기 강의에서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필기 강의에서 실기에서 출제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필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기 강의실 내에 실기 강의와 필기 강의까지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자, 필기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필기 학습했던 이 내용들 모두를 다 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출제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담아 뒀습니다.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최소의 노력을 투자를 하고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필기 요약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강의를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강의 보시면 요구상 확인 두 번째 강의에 에자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일정한 주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워터풀 워터풀이란 것은 포포스 방법론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거 대비되는 방법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최초에 나온 방법론이 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보완한 것이 이제 에자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자일은 개발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 등에도 활용이 되는 조직 관리에도 사용되는 방법론이 에자일이 되는 겁니다. 5번은 정답인 U가 정답이 됩니다. 코드를 다 작성하라 이렇게 나오기보다도 이제 블랭크를 채워라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파트는 출제되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블랭크를 채워라 이와 같이 하나는 출력 결과값이 어떻게 되나 출력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일부분을 잘 이해 못해도 그건 상관이 없죠. 전체의 어떤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ent라는 클래스가 있고 child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child라는 클래스는 parent를 상속받고 있네요. 자, 이 스탠스에서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자,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정의 없이 하위 클래스에서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포스트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자, 메인부터 수행을 해야겠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은 pa라는 객체 변수를 정의, 생성하는 겁니다. 생성을 해야만 이 객체를 이용을 해서 해당 메소드를 혹은 속성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객체 지향의 개념에서는 중요한 것이 일단 클래스 클래스는 설계도 빵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빵틀이다. 빵을 만드는 틀이다. 이게 클래스의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객체라는 개념이 있죠. 객체는 이 설계도 빵틀을 이용해서 만든 빵입니다. 클래스라는 것은 추상화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만든 거고요. 이것을 일반화한 것이 객체가 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화 시켜서 다른 말로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하죠. 인스턴스와 해서 객체와 해서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 메소드를 재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클래스를 이용을 하려면 객체를 일단 생성을 하고 그 다음 그 클래스에 있는 속성이라든지 메소드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위 클래스가 되고 자 이것은 하위 클래스가 되는데 자 PA라는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 변수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 U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죠. 반복해서 출제가 될 겁니다. 상위 클래스를 물려받는 하위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자 그 객체를 이용을 해서 해당 메소드 자 관로로 되어 있으면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관로가 없으면 속성이 되는 거예요.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호출 안 해요. 자 프린트는 어디 있습니까? Child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호출을 하게 되면 프린트를 하는데 Child라고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력값은 Child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프린트라는 것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잖아요. PA.print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해당 클래스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가 우선 수행이 된다. 6번은 SQL의 셀렉트문과 관련된 내용인데 강의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조건을 처리할 때 학년이 3학년 혹은 4학년 이런 식으로 값의 범위 값의 범위를 지정할 때는 인을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SQL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미콜론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7번은 롤백에 대한 문제인데 약술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롤백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트랜잭션이 이제 실패 트랜잭션이 실패가 되면은 일단 작업을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취소해서 이전 상태 트랜잭션이 수행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롤백이 되는 겁니다. 키워드가 되는 것이 작업을 취소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이터 제어다.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8번은 IPsec 이라는 용어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9번 애플리케이션 자동화 테스트 도구 유형 중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도구 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고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테스트하는 거 분석하는 도구 뭡니까? 정적 분석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정적 분석 정적 테스트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 도구의 유형 중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도구라고 입력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10번은 디자인 패턴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디자인 패턴은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필기 내용입니다. 이론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실무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수행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을 개발자가 어떤 문제점인지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분석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실무 실기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필기에서 배웠던 디자인 패턴의 여러 가지 패턴 중에서 이렇게 각각의 패턴에 대한 정의를 주고 어떤 패턴이냐 그렇게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옵저버에 대해서 나왔는데 옵저버 외에도 여러 가지 패턴들이 앞으로 출제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것을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옵저버라는 것은 한 객체의 상태가 바뀌면 그 객체에 의존하는 다른 객체들에게 연락이 가고 자동으로 내용이 갱신되는 방식을 뜻하는 거고요. 일대다의 의존성을 가지는 디자인 패턴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객체가 있고 그것을 의존하는 객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그럼 다른 것들도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옵저버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11번은 운영체제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휴대전화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가 있죠. 구글에 있는 안드로이드 애플에 있는 iOS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눅스 위에서 구동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사실 필기에서 출제를 하고 사실 끝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출제가 됩니다. 12번은 인덱스와 관련된 문제가 되고요. 인덱스를 작성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스튜던트 테이블의 네임 속성에 인덱스를 정의하는 겁니다. 온 해서 스튜던트 네임 주시고 그때 인덱스 이름 크레이트 인덱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13번은 샵에 대한 문제인데요. 통합구현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 중에서 레스트풀이라는 서비스도 있다 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14번 SQL 인젝션 SQL 삽입을 해서 공격하는 기법을 개념을 설명을 해라 약술을 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키워드가 되는 게 뭐예요? SQL 구문을 삽입한다는 것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이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5번 사용자의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UI 설계 원칙 네 가지 중에서 직관성 학습성 유연성은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유효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유닉스에서 CH모드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파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파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어가 무엇이냐 자 이렇게 간단하게 출제되지 않고요. 사용법까지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된 그런 유행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파일이 있으면 이 파일에 대한 권한을 사용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권한을 다르게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눈다 라면 사용자 그룹 기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파일에 대해서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읽기 쓰기 실행 읽어드릴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쓰기 권한 실행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세 가지 권한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권한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용자는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룹은 읽기 실행 기타는 실행 권한을 A.txt 파일에 부여하는 명령어를 한 줄로 쓰시오. 팔진법 숫자로 해서 표현을 해라. 팔진법은 0에서 7까지의 숫자를 이용해서 팔진법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팔진수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읽기는 4가 되고요. 권한을 준다라면 그리고 쓰기는요. 2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실행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면 이것을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는 사용자 권한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룹은 읽기 실행이잖아요. 읽기 실행 4 더하기 1은 5가 되는 겁니다. 기타는 실행 권한만 주어지는 거네요. 1이 되겠죠. 명령어가 먼저 나오고 ch모드 그 다음 권한 7 5 1 자 어떤 파일에 대한 권한이냐 a.txt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a.txt 파일 실행 권한을 유저와 그룹에는 리드와 라이트에 대한 권한을 주고요. other 기타가 되겠죠. 자 리드에 대한 권한만 설정을 하겠다. 6 6 4가 되는 거예요. 6 6 4의 권한을 설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17번은 신기술 용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신기술 용어는 수없이 많죠. 지금도 신기술 용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기술 용어를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자 답을 입력을 해보고 틀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나머지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만점을 목표로 해서 신기술 용어를 다 암기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문제를 모른다고 해서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나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죠. 전세계 오픈된 정보를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링크드 데이터와 오픈 데이터의 합성어다 영문 풀네임으로 입력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모르는 용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합성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주면 되겠죠. 자 데이터 데이터 이건 중복되는 거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을 연결을 해주면 어느 정도 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8번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욕의 눈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데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보기까지 주어졌고요. 요구사항 분석,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은 자바 문제가 되고 코드가 주어지고 출력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출력 결과를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 코드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겠죠. 자 소스 코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가 있습니다. 자 B 클래스는 A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있네요. 그 다음 이제 기사 퍼스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자 메인에서 일단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메인을 보시면은 U라는 생성자를 만들어내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좀 객체를 만들고 있어요. OBJ라는 객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OBJ라는 객체를 만들고 있는데 B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OBJ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B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생성자가 되는 겁니다. 자 생성자라는 것은 U 연산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 반드시 호출이 되고 제일 먼저 실행되는 일종의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2단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자 이 메소드를 호출 수행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성자 메소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만들 때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B 클래스 내에 public B 해서 동일한 이름으로 메소드가 만들어져 있죠. 정의되어 있죠. 이게 생성자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객체가 이제 생성이 되면서 이 메소드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수행이 되면은 10이란 값이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자 그럼 N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N에 저장이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수행이 되겠죠. 슈퍼 N N은 이제 10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슈퍼는 상위 클래스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상위 클래스로 가는 거예요. 10값을 가지고 그럼 상위 클래스에 가니까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생성자 메소드가 있죠. 자 이거 무조건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을 전달을 하고 그럼 N이 10이 되겠죠. A에다가 N을 대입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A라는 변수는 먼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형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A라는 변수에 10이란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야겠죠. B 메소드로 다시 돌아와서 슈퍼점 프린트를 수행을 합니다. 자 상위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수행을 하는데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엘렌 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게 결과값이 되는 겁니다. A 등호하고 그 다음 A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A 자 A값이 얼마입니까? 10이었죠. 자 이렇게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생성자 메소드는 특징이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반한 값이 없어요. 리턴하는 값이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수행하고 이런 생성자 메소드를 이제 클래스에서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할 때 이렇게 생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생성하면 이 값이 생성자 메소드에 이제 전달이 되면서 이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라는 것은 유 연산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 반드시 호출이 되고 자 객체를 생성할 때 메소드가 호출되었죠. 호출되고 제일 먼저 실행되는 일종의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일반 메소드가 되고 이것은 생성자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선언하는 방법은 퍼블릭해서 클래스명 이제 매개변수로 해서 자 이렇게 선언을 하죠.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의 블랭크는 자 블랭크를 채우는 문제네요. 변경을 제어한다. 개발 전반 산출물에 대한 관리. 자 관리하는 도구로는 Git SV의 형상관리가 정답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문제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 학습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SQL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는 어떻게 출제가 됩니까? 직접 입력을 해라. 자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죠. 그 외에는 용어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실무적인 관점으로 해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장 가시기 전 제공해드리는 용어집 있죠. 체크하시고 시험장 가십시오. 자 필기 내용이 또 출제가 되고 있죠. 뭐 에자일, 디자인 패턴, 안드로이드 이런 필기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 업로드 되어 있는 핵심 필기 강의 내용 반드시 학습을 하십시오. 신기술 용어, 출제 기준, 변경 전 기초 문제 한두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강의에서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러지 못한 것들은 기타 자료를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SQL 작성 연습 반드시 하셔야겠죠. 인덱스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덱스를 이용해서 SQL을 직접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약술형을 대비를 해야겠죠. 아는 것과 펜으로 생각을 적는 것은 엄청 다릅니다. 이해를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고요. 시험장 가시기 전 직접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어집에 보시면 각 용어별로 해서 키워드를 밑줄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 키워드를 일단 머리에 두셔야겠죠. 암기를 해야 됩니다. A라는 용어를 얘기를 했을 때 아 키워드가 이런 것들이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시험장 가서 약술형이 출제가 된다면 문장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말이 된다면 이건 정답 처리가 됩니다. 퀴즈넷, 용어집, 실전모의고사, 기출문제, 예상문제, 여러 가지 자료들 합격하기 위한 모든 자료를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의하고 이런 자료까지 활용을 한다면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면 절대 불합격하지 않습니다. 강의만 잘 따로 오시고 제공해드린 자료 잘 활용을 해서 이번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